1.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게 어때요? 우리는 함께 공부합니다.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게 어때요? 함께 공부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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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식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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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먹다 집에서 먹다 집에서 먹다 음식을 주문하다 음식을 주문하다 음식을 주문하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게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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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집에서 먹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공부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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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때요? 정말 잘하셨어요.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말해 보세요. 우리 함께 일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일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일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공부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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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때요? 우리 음식을 주문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집에서 먹는 게 어때요? 우리 집에서 먹는 게 어때요? 우리 집에서 먹는 게 어때요? 정말 잘하셨어요. 이번에는 단어 힌트만 드릴게요.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.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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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서 먹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음식을 주문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일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일하는 게 어때요? 우리 함께 일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우리 외식하는 게 어때요?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